망가진 거 아닙니까 선거가 진짜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부정선거 몰랐겠습니까 임종숙이가 몰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 자신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두루킹뿐만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당선된 거 아닙니까 6%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총 12%를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플러스 6%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높은 가수입니다 정밀한 통계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략적인 통계 분석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의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규명운동은 그 당시 서향기 목사님 그리고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조위원장 이런 분들이 성각자죠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 작업이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공직선거에 손을 다 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또 어디 됐습니까 관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4.15 총선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게 그 문제를 심각한 점을 지적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또 3구 대선에 손을 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손을 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손을 댄지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보시죠 여러분 이게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한 분이 제목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도 역시나 데칼코마니가 나오네요 조작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왼쪽에는 서울시장 울산시장 인천광역시 쭉 나고 제주지사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익숙하시죠 빨간 것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죠 당시의 당대표가 홍준표 씨였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각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서울시장 울산시장 인천광역시 모든 권역에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전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뭡니까 거의 10%의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 전북지사 전남지사 제주지사 이 권역에서는 거의 오차범위입니다 마이너스 0.48 광주 전북 마이너스 0.46 전남 마이너스 6.02 제주 마이너스 0.45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조작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전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만 조작이 없었습니다 언제 2018년 6.23 지방선거에 전국 광역단체장 5.86 운동권 정치인들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6.23 지방선거를 완전히 도덕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수확방석 관계없이 미래통합당 후보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다 뭡니까 마이너스 10%만큼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당일투표보다 적게 나온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수십만에 수백만 정도의 유권자가 같은 지역의 유권자가 4박 5일의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의 절반 정도가 참여하고 당일투표의 절반 정도가 참여했는데 어떻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에서 10% 이상 정도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조작질을 해서 권력을 훔친 겁니다 홍준표 씨도 아주 한심한 사람이죠 왜 한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가 보느냐 당대표를 맡았으면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 산하의 예의도연구소 같은 데가 있으니까 선거 결과에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분석 도구는 선거 데이터인 것 같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서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주범 공범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 다 당일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10% 이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서울시장 10.44% 울산시장 10.05% 인천광역시 10.98% 대구시장 10.40% 대전시장 9.81% 세종시장 8.71% 이렇게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두 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이러니까 밑에 다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 마찬가지 이런 것을 아이들이 물감을 딱 한 다음에 종이를 딱 접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데칼코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작의 엄청나게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도 홍준표 씨는 여러분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가버렸죠 당 차원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선거를 검증한 노력을 하자는 그런 당이 국민의 힘입니다 모든 데를 다 조작한 겁니다 2018년 이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해도 몇 년이 지나도 난 몰라 난 몰라 모든 정치인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벌벌 떨어서 눈치만 보는 겁니다 이런 비겁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밑에 어떻습니까 광주시장 마이너스 0.47 전북시장 마이너스 1.50 전남지사 마이너스 0.18 제주지사 마이너스 0.32 여러분 다 이게 조작 청정지역입니다 광주 전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는 하나도 조작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위에 거하고 밑에 거를 비교해 보시고 위에 거하고 밑에 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조작이 안 된 겁니다 최용호님이 방송이 동네 방송도 아닌데 몇 천명이 실시간으로 보는 게 정상인데 10분의 1로 줄여놓았는데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못 보게 해놓는 거죠 지금은 또 탄압이 더 심해지네요 공병호 tv의 콘텐츠가 몇 천명 수준까지 이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이거는 뭐 짐승왕국이지 동물왕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2018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를 조작한 겁니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총 20%를 조작한 겁니다 2017년 대선 분석에 보면 어떻습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6%입니다 홍준표와 안철수를 합친 것이 마이너스 6%입니다 총 합쳐서 어떻습니까 12%입니다 점점 간이 커져가 점점 크게 조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이죠 이걸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경제도 살아날 수가 있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정상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 불구하고 국민의 힘에 여러 사람들은 지금도 뭡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서울하고 똑같은 상황이 부산에도 일어납니다 대구 한번 보시기 바람 대구 대구 중구입니다 어떻게 윤석열 후보는 뭐죠 대구에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는 70%의 득표율을 자랑했습니다 70%의 득표율은 압도적인 당일 투표율을 승리한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이렇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값도 엄청나게 큽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입니다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구에서 75 78 77 전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70% 이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대구 광역시 중구에 관외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대구 광역시 중구의 모든 동 대봉 2동 대봉 1동 남산 4동 남산 3동 모든 동에서 한 동도 빠지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로 당일 투표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낮은 겁니다 한마디로 사전투표에서 대피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냐 당신들이 인간이냐 이야기 586 운동권 인간이냐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송영길 윤호중이 인간이냐 이야기죠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까 70%대로 압도적으로 당일투표에서 대표한 이재명 후보는 대구의 중구의 모든 동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0%대로 다 뭘 했습니까 승리를 거둡니다 사전투표에서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3%로 모두가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심각한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모든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직선거에서 다 훔친 겁니다 이런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문 정권은 경제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고 부채도 400조 이상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고 뭘 했느냐 그보다 훨씬 중요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인 선거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다시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이쿠 여기가 안 나오구나 여기가 지금 대구 동구입니다 대구 동구에서 또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는 70%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구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력에서 동구에서 모든 동 관외사전투표까지 모든 동에서 뭡니까 윤석열 후보는 대패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9%로 다 패배합니다 70%대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성공을 거뒀는데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2%에서 9%로 다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그냥 도덕질한 겁니다 그것이 2018년 지방선거의 진실이고 그것이 2020년 총선의 진실이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3구 대선의 핵심입니다 조작 방법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고 그래서 사전투표 수를 전산적으로 조작하고 다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산 조작에 맞춰서 사전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위법 활동을 한 거죠 선관위가 만든 직인 도장을 사용해가 인쇄한 것을 사용해가지고 모체에서 대량으로 위조투표지를 대량으로 조작한 다음에 그것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방선거 총선 대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똑같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정기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9시에는 국민의힘의 아주 고위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정언하니까 내일도 한번 9시에 이렇게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됐는데 참 이런 사회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참 더 딱한 것은 다 여러분들 이 언론들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보시죠 이제 이 중앙일보에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죠 조금만 더 계시보시죠 여러분들 이 글이 이제 이런 글입니다 이 중앙일보에 아주 고정 칼럼이니까 박명림 칼럼입니다 연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결정적 변곡점 한국 민주주의가 결정적 변곡점을 맡고 있다 그것은 한국민들이 정치경력에 전무한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해결으로부터 비롯됐다 여러분 이런 칼럼에 단 한 줄 한 문장도 없습니다 선거 공정성이나 선거의 관리 부실, 부실관리,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연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중앙일보에 기명 칼럼을 쓰는데 단 한 단어도 없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침묵하는 겁니다 이런 개탄할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앙 여러분들 중앙에 이 많은 칼럼들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 공정성에 한 사람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변곡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일보에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또 이제 조선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천박한 나라고 정말 비양심적인 나라고 이거 좀 쓰럽고 조금 게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 기록한 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조순위보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이고 철학 한 사람이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동화에다가 글을 기구를 했더라고요. 그 기구의 내용은 여러 가지 부정성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순위보에 자칭 민주주의의 좀스럽고 민망한 권위주의 5년 이런 글을 쓰여서 보니까 단 한 단어도 없더구먼요. 하다못해 선거 공정성 공정선거 하다못해 부정성을 쓰기가 힘드면 관리부실 부실관리 이런 단어 하나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에 이 큰 글은 여기 나오네요. 아주 젊은 분인데 젊은 분한테 이렇게 큰 칼럼을 준 것 같아요.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나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 칼럼입니다. 자칭 민주정권의 좀스럽고 민망한 권위주의 5년. 국민이 대통령 조롱에도 내버려 두는 게 진짜 권위 시민을 모욕죄로 고사한 문헌 비민주적 권위주의 소위 깨시민 등달아 위시해 유는 진정한 권위 누리길. 아무런 써잘데이 없는 글을 쓰는 겁니다. 요즘에. 본질을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사람 글을 인용하는 거 하니까 과거의 신동화의 아주 장문으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성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입장 변화가 좀 있었나 싶어 가지고 글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단 한 단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논객들이 위선적인 겁니다. 신문이 위선적으로 돼버린 겁니다. 조선일보 여러분들 이 많은 걸 삼불대에서 이란까지 중의의 약속하고 사도 정식 배치 막은 건가 문부인 단골 디자이너 땅 청강대 지지가 사업도 했다니 이런 모든 종류의 칼럼 이 많은 이 소위 대한민국의 강천석 양상훈 한삼희 김창균 박정은 단 한 명도 선거 공정성이라든지 공정선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런 딱한 상황이 된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행편없는 나라 여기 오늘 신평 변호사 글을 참 잘 쓰시죠. 신평 조국 장관 후보 직대에 물러났다면 지금 대통령 당했다. 신평 씨도 이렇게 신평 변호사도 여러 가지 훌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민주주의가 어떻고 신 변호사는 조국 장관이 왜 김어준 류의 반민주적 초강경파들과 동일한 집단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데 동조하였는지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대한민국의 정상국가가 되는 데서는 어떤 종류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부정선거 문제에 언급한 것은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취임한 이후에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공략하기로 할 때 언론들이 이 정도로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으면 선거 문제는 선거 문제가 밝히기가 쉽지 않죠. 저는 부정선거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거의 교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퇴드린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공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치적인 그런 어젠다는 정치적으로는 선거 공정성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 문책하고 제도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세직 서울대 교수가 일관되게 주장한 지난 30년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5년마다 1%가 성장률이 하락하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거기선 돈을 뿌려서는 절대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 이런 두 가지 과제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성공뿐만 아니고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가 다 동전에 양쪽 면과 같이 이렇게 서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문제 모두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이 정상국가로 가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간단한데 잘 사는 일이 너무나 간단하고 부정선거 문제도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사건의 전모를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하고 관계된 자다 지시한 자 선거 조작 기술자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하명을 받들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실질적 위조표를 제조하고 투입한 사람들을 밝혀내는 것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경제 살리는 것 국가 규모 예산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국가주의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 국가는 사는 거죠 오늘 현안 과제를 조금 거리를 두고 좀 거시적 시각에서 계획이 스스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